오늘 보여드릴 수성2가 무궁화주연소, 벼란길 쪽에 많이 가까운 잔다르크라는 원룸이 왔습니다 전세도 되고 월세도 됩니다 4500에 10만원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대형 벽걸이 TV가 설치되어 있고 옷장이 아주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벼란다하고 주방이 분리되어 있고 창들이 다 큰 특징이 있습니다 주차가 거의 300% 정도 되는 아주 넓은 주차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너무 잘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욕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아담하면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수성2가 잔다르크라는 원룸이었습니다 빈방점 co.kr에서 잔다르크로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방은 제발 작용은